이잔씨 정말 괜찮아요? 내가 도안이랑 결혼해도? 진짜 나랑 시동생 형수 할 수 있어요? 왜 이렇게까지 도안이 이를 간섭하는 거야, 대체?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. 형이 행복해지는 게 살렀자 저, 살래요? 네 누가 내가? 나한테 누가한테? 나 아저씨한테요? 저, 살래! 이잔씨도 그냥 나 계속 미워해요 나도 그럴 거니까 우린 아무래도 그게 더 편할 거 같네 좋아하지는 않지만 몸이 뺏어버린다고 합니다 왜? 당신이 날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 형이랑 결혼하지 못할 테니까 처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말고 내 영주 다 쳐다봐 주세요 또 만나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 고픈 And I find the light in you If I'm not getting tall I'm my tip then you far through I just won't give fakeиж Mediterrane аша 누가 낫보게만 하면 열받을 만큼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 정식아 왜 그렇게 자꾸 내가 보는 앞에서 상처를 받아요? 그 뺨도 그렇고 저 인간 말도 그렇고 사람 마음 찝찝하게 짙다 그니까 한번 행복해 보세요 우리 형이랑 근데 그 인정은 많은 마음이고 잃어내는 사람처럼 해 이지한 이 결혼에서요 걸리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봤어 다른 건 다 넘어가지 말고 딱 한 난 이지한씨가 여정인데 마음씨를 끌어 You're gonna start like blue 안 돌려보낼 겁니다, 너한테 You're gonna start like blue 내가 마음을 뚫린다고 했죠? 너 없지 마요, 비켜라 너가 아동시아 신혼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Start like blue BG I didn't want you to know 내가 나 동시에 좋아했어 외로울 만큼 좋아했어 나 이제 더 이상 그리기 못했소 난 크게 할려구 나도 저릴 거 안 될 것 같아 저는 내가 당신을 꼬신다고 했죠 근데 당신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였어요 흥미로운 닥터